물주기 30초 영상 오늘 날씨가 아침에 안개가 쫙 웃겨가지고 아직도 장동리 파오쌤이 농원회를 버스 타고 못갔습니다 그래서 인호아가씨 드라마 보다가 베란다로 나와서 난해 물주고 엄청 더 오래된 것들이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기와장에 부착한 남들도 엄청 한 거의 25년 되어온건데도 죽지도 않고 꽃필 때 되면 꽃피고 그렇습니다 물은 가끔씩만 흑흑흑흑 뿌려주는데도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물에 난해 물주고 영상 찍으며 돌에 부착한 것도 석부작도 이렇게 꽃필 때 되면 이것이 꽃을 핀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고요 1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랬더니 히끄닥 더 많이 지나갑니다 밖을 보겠습니다 이제 햇빛님의 햇님이 나오려고 웃음 짓고 있습니다 서브경찰서도 보이고요 초가집도 보이고요 그리고 서위건설 아파트 올라가는 것도 쭉쭉쭉쭉쭉 서위힐스 이 세대가 몇 세대인가? 삼천세대인가? 삼천사백세대인가?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하는게 서위건설 쭉쭉쭉쭉쭉쭉쭉쭉 빵빵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곧 햇님이 나올 것 같아요 햇님 나오면 50-1번 버스 전가는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장등리 파우세미로 고호 할겁니다 고호하기 전에 영상 찍었습니다 2분 10초 영상은 난해 물주면서 철컥 인증 싹 찍었습니다 안녕 예쁘죠 예쁘죠